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스마트 파닉스 1권과 2권 학습을 마쳤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학습한 우리 모두에게 박수 너무너무 잘해줬구요 우리가 처음에 1권에서는 싱글 레터 알파벳 각각의 음과 소리를 배웠고 두번째에서는 숏 바울이라고 해서 단모음, 모음이 한개 있는거를 배웠죠 그리고 이제 3권, 4권, 5권에서는 3권에서는 롱바울 아까는 단모음이었다면 이제는 장모음이라고 해요 조금 길게 발음하는 모음과 그리고 이제 4권에서는 투 베르 컨소넌스라고 하죠 그래서 자음이 두개씩 있어요 요건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게 하나씩이 아니라 B, L, C, L, F, L 이렇게 해서 자음이 두개씩 이렇게 되어있는 것들을 배우게 될거에요 그리고 마지막 5권에서는 자, 투 레더 바울 아까는 자음이었다면 이제는 모음이 두개가 조합이 되는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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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 A, O, W 이런식으로 해서 모음이 두개씩 연결이 되는 것까지 배우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는 3, 4, 5권은 친구들이 한번 집에서 엄마랑 또는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줄거에요 근데 어떤식으로 학습을 하냐 우리가 벌써 1권, 2권을 같이 잘 해왔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자신감이 붙어서 잘할 수 있을건데 자, 이 책에서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할 때 했던 것들 많이 기억나죠 우리 귀여운 스마트퍼닉스 무료 앱도 있고 앱에서 이제 활용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거 이렇게 QR코드 찍어서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 앱을 아예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여기에 맞는 것, 트랙번호에 맞춰서 플레이를 하고 풀어주고 하면 되겠죠 많이 듣고 연습을 하면서 근데 선생님 혼자서 할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피처 카페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피처 카페에 가면은 스마트퍼닉스라고 따로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서 친구들이 학부모 가이드라던가 테스트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보면서 이제 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피처 홈페이지에 보면은 다양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나와있는 이런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피처 홈페이지에 가서도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보드게임 읽어보다 훨씬 크게 뽑고 싶어요 했을 경우에 이 작은 거 말고 크게 뽑을 수 있게끔 되어있는 자료도 있고 플래시 카드도 선생님 저는 이렇게 작은 거 말고 선생님처럼 큰 거 하고 싶어요 할 때는 또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답지라던가 그리고 게임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자료에 있으니까 친구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모르는 것들은 엄마랑 같이 보면서 학습을 쭉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5권까지 학습을 다 하고 나면 이젠 정말로 파니쉬 규칙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읽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천천히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잘 모르는 것들은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5권까지 쭉 학습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카페 그리고 이페이지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항상 열심히 선생님이 또 응원하고 있을 거니까 열심히 이렇게 학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5권까지 학습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